자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간만입니다. 자세히 계시죠? 성시경의 두 사람, 뷔호는 밤에 불러보겠습니다. 자세히 계시죠? 성시경의 두 사람, 뷔호는 밤에 불러보겠습니다. 뷔호는 밤에 불러보겠습니다.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, 서로의 실 곳이 되어줄리. 너와 함께 걸을 땐 어딘가야 할지?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땐 기억할까?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러 그날의 세상은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만 이겨져 있을게. 우리 두 사람, 뷔호는 밤에 불러보겠습니다. 너는 날 부지게 전화해.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와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대와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대와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 두 사람, 뷔호는 밤에 불러보겠습니다. 우리 두 사람, 서로의 실 곳이네요. 서툴고 부족하지만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곁에 있을까 멀어진 밤 또다시 부러워도 우리 두 사람, 저 거친 세월이 지나면 우리 두 사람, 아아 승식ING의 두사람 이었습니다. 엇 bip 87절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, 건강, 행복, 성취, 팍팍, 건강, 팍팍!